자, 오늘은 비공자 오리지널 굿즈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박스에 비공자 로고가 이렇게 멋지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박싱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니콘이죠? 이렇게 돈도 들어있네요. 저희 얼굴이 다 그려져 있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공자. 선배님이. 한이사. 써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모니콘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음, 어디서나 굿즈 밖에서 추격자님들을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요. 영화 비공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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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습니까? 안녕. 참,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